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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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뭐하러 가! 그냥 찍으면 되지 마! 자! 지은씨 가실게요! 지은씨! 지은씨 오세요! 자! 준비하시고! 어? 아이고, 사진을 양파로 들고 찍어! 아! 뭐야? 아버지가 양파 농사를 하는데 홍보를 하고 싶어? 맞아! 네, 언니 좀 도와주세요! 아우, 내가 어떡하니? 아, 언니가 들고 찍기만 하면 바로 완판되잖아요! 아, 맞아! 아, 근데 좀 힘들 것 같은데! 찍어주면 양파즙 드릴게요! 약속이야! 네! 저 찍자! 아, 안 돼! 아, 양파즙 두 번 줍기! 감지감지! 그래! 아, 이거 티 날 것 같은데! 아, 티 안 나게 찍으면 되잖아! 아, 진짜 왜 이렇게 걱정이야! 아, 이거니까! 아니! 자, 준비되면! 아, 자! 오케이! 레이디하이자! 억내야! 억내야! 자, 다! 자! 어, 어디! 아름다워지려면 우리의 농산물을 먹으라고! 그리고 나 그냥 언니 아니고! 셀러머니야! 셀러머니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